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테니스 분야에 테니스 남자는 보통 5세트인데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30게임 안팎 정도 한다는 얘기인데 체력이 되나요? 보통 5세트에서 경기 끝날 때까지 몇 시간 정도 걸리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선은 테니스 남자는 보통 5세트가 아닙니다. 이 분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시냐면 4대 그랜드슬램 경기할 때 테니스 중계를 많이 보시는 테니스 잘 모르시는 분이나 입문 단계 있는 분들이 5세트를 하니까 남자는 다 5세트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4대 그랜드세회에서의 남자만 5세트고 나머지 모든 대회의 경기는 3세트 게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남자도 3세트, 여자도 3세트입니다. 그래서 이 5세트를 한다고 해서 테니스 남자는 5세트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5세트가 아니고 3세트라는 거 하시면 되겠고요. 대회가 3세트 격리로 된 경우는 세터스코어가 2대5로 끝나면 쉽게 끝나는데 이럴 경우는 압도적인 경기 차이가 나면 1시간도 안 돼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길 경우에는 3시간, 5시간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특히 5세트 매치 같은 경우는 사실은 3대0 스코어가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경기 시간이 제법 길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5세트 가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까지는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더더군다나 랭킹이 비슷하나 실력이 비등비등한 선수가 가면 실제 결판이 안 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길어지고 최대로 경기가 길게 끝난 거는 하루 동안 못 끝나가지고 2박 3일 경기한 게 있어요. 2010년도 윈블전에서 조니 이스노 선수랑 니콜라스 마오 선수가 하루에 안 끝나서 그 다음날 또 하고 그 다음날 안 끝나서 그 다음날까지 해서 3일 동안 무려 12시간 넘게 경기하면서 경기 시간만 12시간요. 하면서 경기를 마친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스 시스템이 아니라 타이브레이크까지 하는 이런 방식도 취하게 되고 우선은 5세트가 아니라는 점 그 다음에 체력 소모가 5세트는 많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게임에 지치기도 하고 사실은 이 전 경기를 이겼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체력 소모가 많은 경우 그 다음 라운드에 올라갔을 때 쉽게 무너진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남자들은 이 그네드셀렘 5세트 하는 것 때문에 좀 불만이 많습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어의 다른 영상을 보시려면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 구독을 원하시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좋아요 버튼 클릭과 구독 버튼 클릭을 해주시고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